나는 뚝딱뚝딱 해보겠다 민호 매운 거 좋아해? 아, 좋죠 땡큐 아, 그래요? 와, 안재현 역시 자, 계란 하나 됐고요 생일상은 푸짐해야지 남은 어묵으로 어묵볶음을 해볼게요 와, 어묵볶음 어묵볶음 좋아요 달달하니 속하시지 야, 어묵볶음 좋았어 아묵볶음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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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헤피 벌스데이 투 유 사랑하는 동미오 시주 하하 퍼스트다 벌떼!! 감사합니다 행복한 밥상이에요 마이너 생일 축하니 어때? 행상?? 최고위야 최고위 와 진짜 화려하다 화려해 뚝딱 해버리네 그냥 아 너무 고맙다 넌 지지 그냥 조롱미였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해줬어 캠핑 와서 이렇게 차린다고? 캠핑에 와서 이런 식사는 없지 않아요 솔직히? 프라이데이